100일 때 똥어죽 못 가린다고 널리 줄, 처석들이자 이거, 민지숙이 작품 아이가? 알아보겠습니다 됐다 마 그 검사는 어찌 됐나? 신상정보 확인했습니다 마이든 검사, 곽영실 닮았습니다 마, 곽영실이 딸이 검사가 됐다 이 말이지 하, 얄궂게 됐다 마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 남자 검사가 고재숙 원장 아들입니다 고재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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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으으... 고잉 공기 가방 공기 이런 데서 어떻게 자냐. 내가 미쳤지 미쳤어. 수고하셨습니다. 아들, 집 아니네. 어디니? 어, 어. 여기 친구네. 수상하다. 설마 여자친구 집?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내가 여자친구가 어딨어. 왜요? 나 피곤해. 깍쟁이. 아까 도우미 여사님 니네 집에 출장 시켰는데 냉장고 청소하고 코드 꼽는 거 깜빡하셨댄다. 아, 왜, 왜 그랬대.